댄스 댄스 난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예전 너의 일기장에 첫사랑이 나란 걸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얘기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널 본 거야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랑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맞지? 1, 2, 3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나처럼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이젠 적 없어 널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사실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도도도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 더 뜨거웠지 다시 끝나네 도도도 다시 끝나네 도도 너가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 남아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아직도 우리 함께한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오랜만이야 그리고 날 metall 이거로 종이로ami 고마 anywhere any 아 야 야 야 야 너네 MBTI 뭐야? 뭐 MBTI? 뭐? 뭐? MBC? 뭐? 야 요즘 완전 핫하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박민지야 연기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도 너도 죄 없다 사람일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 각도 잡히질 않아 액수랑 내 보는 게 좋은 넌 아이야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심한 매력죄니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난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야야 뭐라 왔니?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걸 사소한 습관을 날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야 키야 대충 뭐야 내 눈에 널 모집게 6.1절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노릇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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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아직까지 더 즐겁다 아이엔느라 없이 자기소개하기 너와 노인이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널 고정한 나의 성향이 널 보고선 너 넌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걸 사소한 습관을 날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오키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널 내 모든게 I E S N D F J N P OK I E S N D F J N P OK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사무중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습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사무중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습적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맞지?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날처럼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이젠 적 없어 널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다시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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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도 뜨거웠지 다시 끝나네 너가 지금에서야 내 옆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아직도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나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날 참 옛날의 옛날의 마리야 싹때문 낙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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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때 나 내게 말이야 난 여깁이 바래 나이게 말이야 난 여깁이 바래 눈이 바래 눈이 바래 눈이 바래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방금치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도 뭐 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 감도 잡히질 않아 할 수가 없네 너는 게 좋은 넌 아이야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내 납작이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다른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야 피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를 모든게 유일자의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거래경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너를 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너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야 피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를 모든게 I E S N D F J N B OK I E S N D F J N B OK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독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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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ł wij향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menor게 인별어 관련 abus 직관도 상호도 감동도 판단도 누구도 다행히 난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야 예전 너의 일기장에 첫사랑이 나란걸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얘기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널 본 거야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인 악마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맞지? 1 2 3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날처럼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잊은 적 없어 널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사실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돈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도 뜨거웠지 다시 그날에도 빠졌어 그러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인 악마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아직도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평소에 잊은 적부터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마니 다 같이 내 혼자 내게 마니 난 니비타인 고맙다 이 안가니 데뷔 데뷔 백루가 야 야 야 야 야 야 너네 MBTI 뭐야? 뭐 MBTI? 뭐? 뭐? MBC? 뭐? 완전 낫다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그런거 관심 없어 나 MBTI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게 있어 너도 너도 대체 어떤 사람일까 다 놓고선 단 한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야야 누누 언니 너 때문에 모든게 다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 하늘을 날아가는 것까지 나 하나만 더 알고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너 너야 너는 뭐야 any api야 대충 뭐야 지금 내 너를 모집해 요 1절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거래경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너를 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서로를 아니까 더 즐겁다 I am the round 자기소개하기 너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넌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자세한 습관을 알아가는 너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아키야 대충 뭐야 궁금해 너의 모든 게 I E S N D F J N B OK I E S N D F J N B OK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호적이고 판단적이고 이식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흡적이야 외향적이야 외향적이야 감각적이야 직관적이야 상호적이야 감정적이야 판단적이야 우흡적이야 내향적이야 외향적이야 감각적이야 직관적이야 상호적이야 감정적이야 판단적이야 우흡적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맞지?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날처럼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를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사실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도도도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 더 뜨거웠지 다시 그날에 더 빠졌어 너가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아직도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날처럼 옛날의 옛날의 마리아 싹때문 낙때문 아리아 우아다인 거다인 거다인 아니야 우아다인 거다인 아니야 옛날의 옛날의 마리아 싹때문 낙때문 아리아 우아다인 거다인 아니야 우아다인 거다인 아니야 전 날의 마리아 내게 프라이 든 마리아 세상에 있는 게 아리아 세스 세스 백블루 에비바디 에버바디 마리아 다같이 내 문장 내게 마리아 난 게륭한 거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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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백블루 전 날의 마리아 야 야 야 너희 MBTI 뭐야? 뭐 MBTI 뭐? lame 뭐? MDC? 이거 뭐? 야 요즘 완전 낫다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방문치야 나의 마음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 담도 잡히질 않아 할 수가 없네 너는 게 좋은 넌 아이야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다시 말해라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다른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아키야 그쵸 뭐야 궁금해 너를 모집해 요 1절 끝 요 1절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노릇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서로를 아니까 더 즐겁다 I am now I am now 자기소개하기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선 넌 한 번이라고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아키야 그쵸 뭐야 궁금해 너를 모집해 I E S N D F J&B OK I E S N D F J&B OK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습적이야 외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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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모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습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직관적이야 사모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우습적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라 마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날처럼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를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사실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도도도 돈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 더 뜨거웠지 다시 그날에 더 빠졌어 그러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라 마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아직도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discussed Don't worry 3 Row 옛날에 옛날의 말이 옛날의 말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너를 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서로를 아니까 더 즐겁다 I am the round 자기소개하기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먹고선 더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자소한 습관을 날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아키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네 모든 게 I E S N D F J N B OK I E S N D F J N B OK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뇌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사랑하는 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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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예전 너의 일기장에 첫사랑이 나란걸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얘기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널 본 거야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랑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맞지?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 그래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다시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도도도 돈 돈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도 뜨거웠지 다시 끝나네 너가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랑만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아직도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 내가 먹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넌 너로 옛날의 옛날의 말이야 싹때문 낙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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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땅 다 같이 내 ję벌 stone my weiter 이거지구 야야야 너는 엠이나아이 뭐야? 뭐야 엠이나이야 뭐 뭐, MBC? 야 요즘 완전 핫하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방문이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도 너도 최애 어떤 사람일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 감도 잡히질 않아 할 수가 없네 노는 게 좋은 넌 아이야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시 말해라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단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야야 모노 언니 너 때문에 모든 그런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야 키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의 모든 게 유연일까 나의 사랑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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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일까 What?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얘기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널 본 거야 어쩌다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 남아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맞지?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그래 그렇게 날 좋아했던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를 닮은 사람 보면서 그댈 생각하곤 했어 나는 너를 좋아했었고 그래 나는 너를 무시했었고 내게 차갑게 반응했었지만 사실 너도 날 좋아했던 거야 돈은 없어도 우리 저 빛나는 애님보다도 뜨거웠지 다시 그날의 똥밥척소 다가 지금에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렇지만 걱정일 남아 나에겐 다른 사랑이 있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행복하면 돼 하지만 우리 함께란 이유로 웃었던 지나간 추억에 아직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몰라 사진 속에 모든 게 즐거웠어 내처럼 옛날 옛날의 마리아 나 때는 낫 때는 낫 때는 마리아 누가 다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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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의 옛날의 마리아 나 때는 낫 때는 마리아 누가 다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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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낫 때는 낫 때는 마리아 나 때는 마리아 제가 다인고 자리아 샤리 샤리 백블루 여러분들이 마리아 나 같이 대원장 되게 마리아 당기만 사인 것들이ará 나같은 옳어 너랑 가니 날아가니 쌤리 백블루 러시아 야 야 야 야 일영아 너네 MBTI 뭐야? 뭐 MBTI야? 뭐? 뭐? MBC? 뭐? 야 요즘 환전같하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나 그런거 관심없어 나 방문이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도 뭐 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봐도 뒤로봐도 너는 어떤 타입일까 감도 잡히질 않아 알 수가 없네 너는 게 좋은 넌 아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잠시만 매력적이야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난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야야 뭐라 왔니?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말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야 피야 그쵸 뭐야 궁금해 너의 모든 게 유연일까 유연일까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노릇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서로를 activ Christina 나의 대로 나도 누가 물어보는 thứ 날 이렇게 힘들어 놓고선 넌 한 번이라고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날 자세한 습관을 알아야 하는 너까지만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연일까 아이야이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없이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네 모든 게 I E S N D F J N B OK I E S N D F J N B OK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상호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의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창문 중, 감동 중, 판단 중, 무식 중